안녕하세요 키네마스트에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키네마스트에서 다운받은 각종 스티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스티커를 많이 쌓아 놓으면 사용하기가 더 불편해요 자기가 원하는 스티커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여러가지 중에서 찾아오면 한참 뒤지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다운받은 스티커 중에서 불필요한 스티커를 키네마스트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스티커라고 있죠 스티커 여기에서 각종 스티커를 우리가 다운 하잖아요 이렇게 스티커를 터치하면 스티커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스티커가 다운된 것이 이랬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티커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SS 스토어잖아요 이 SS 스토어에서 사실상 그 스티커를 다운받잖아요 그래서 SS 스토어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상당의 키네마스터 SS 스토어라고 상단에 나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왼쪽에 보세요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홈이고 그 다음에 뉴는 새로 나온 스티커를 소개하는 데죠 이렇게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뉴 뉴 라고 써놨죠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다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X 를 했죠 FX 는 이펙트 효과입니다 각종 효과를 다운 받는 것인데 가장 그 이펙트의 핵심은 가장 핵심은 모자이크를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효과 중에서도 이 속에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블러 혹은 컬러 이렇게 왜곡 등등 효과가 쫙 나옵니다 이게 아래쪽에 이렇게 변형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거 터치해 볼게요 이거는 이거 터치하면 이것은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은 요 위에 보면 장면 전환에 설명했죠 장면 전환에 따른 여러가지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3d 액션 애널로그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3d 그 다음에 액션 하면 액션 액션을 터치하면 액션에 관한 것이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터치해 볼게요 요거 터치하면요 이거 터치하면 스티커 이렇게 나오죠 진짜 이게 진짜 스티커에요 텍스트 모션 액션 기념일 이렇게 프레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스티커 속에도 여러가지 이렇게 나누어 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음악 이거 터치하면 각종 음악이 있잖아요 이 터치하면 음악이 이렇게 캐롤 아티스트는 이거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겁니다 가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하는 것이 아티스트 입니다 그 다음에 어쿠스틱 어린이 osd 클래식 댄서 edm 이렇게 쭉 나누어 지고 있죠 그 밑에도 또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요것은 요거 터치하면 효과입니다 이게 터치해 보면은 각종 효과음이 바람소리 바람소리 뭐 윈드로 나오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 여기도 보시면은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앰비언스 하고 관중 반응 자동차 이렇게 쭉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을 이쪽에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터치하면요 뭐냐면 클립 그래픽 클립 그래픽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사진이나 동영상을 꾸미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제가 강좌를 올린 것도 있는데 앞으로 한 번 강좌를 한 번 더 올릴 그런 예정입니다 클립 그래픽은 이 속에 많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 속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터치하면요 이것은 이 비디오 이 키네마스터 과거에는 비디오를 제공하지 않는데 최근에 와서 대만의 파워 디렉터 경쟁 관계에서 대만에서 굉장히 많은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 에서도 기본적인 이 비디오를 이렇게 차례대로 크로마키도 여기도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크로마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또 보시면은 여기에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이미지 그리고 그림이죠 그림을 이미지를 여러가지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 다음에 T 는 글자죠 글자 서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항구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그 행 것을 다운을 받잖아요 다운 받은 게 너무 많으면은 관리하기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그걸 삭제하려면은 이 SS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에 SS 도 제일 위에 여기 있죠 여기서 삭제하려면요 제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마이 란 게 있죠 마이 마이 이걸 터치하면은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왼쪽에 에펙스 이펙트가 설정되어 있죠 이펙트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펙트 속에 제가 설치한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삭제하는 것이 있죠 이 삭제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이 제일 오른쪽에는 핑곅마스크 이걸 삭제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이렇게 핑곅마스크 SS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삭제 있죠 삭제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이거 장면 전환이잖아요 장면 전환에서 삭제하시면 장면 전환 터치해 가지고 이거 삭제하면 됩니다 저는 장면 전환 하나만 지금 다운받았어요 다른 것은 별로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T 서체죠 서체해도 저는 서체는 많은 것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다 삭제라는 항목 있죠 여기서 삭제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차례들이 이렇게 자기가 마이 에셋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음악 그 밑에 가면은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음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차례들이 가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레이에 있는 레이에 속에 있는 여기 스티커 다운받은 것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